그랬습니까? 그랬어요. 윤기민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윤기민. 춤을 아주 기깔나게 그냥 털어버려서 그냥 어깨를 그냥 막. 털어버려서 그냥 어깨를 그냥 막. 오랜만에 춤췄어요 윤기민. 진짜 이거 뭐 비몽사몽한데 아무튼 오랜만에 무대에서 너무 즐거웠고 뭐 무대 했으니까 뭐 상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. 뭐 올해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내년에는 받지 않을까.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 하기 나름이죠 뭐.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봐야겠군요. 뭐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셨던 야민호 운동 감사드리고.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우리. 네. 우리.